보호복 불꽃에 대비하고 녹은 군속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난연성이며 튼튼한 옷을 입습니다. 추가적인 보호를 위해 가죽장갑 앞치마 재킷을 사용합니다. 읽어 줄래요? 보호복 문꽃에 대비하고 녹은 군속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난정성이며 특징한 옷을 입습니다. 추가적인 보호를 위해 가죽장갑 앞치마 재킷을 사용합니다. 보호복 문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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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기 비에 이 분은 불꽃을 알아요? 네. 불꽃은 뭐예요? 네, 불꽃 알아요. 불꽃은 뭐예요? 화화 화, 화, 화 네, 화, 화, 불꽃 이거 용접 월딩, 용접하다 보면 불꽃이 녹아서 그거 보호하기 위해서 난연성이 뭔지 알아요? 난연성 난연성 이거 한자 말이에요. 난연성 난연성 이거 난연성 알아요? 난연성 아 어려운 말인데 난연성 난연성 이거 불에 안 타는 거 불에 안 타는 거 장갑 있어요? 장갑 네네, 잠깐 불 닿아도 불에 안 타는 거 난 나는 그런 뜻 맞나 뭐가 있어요? 티잉백 뭐라고 불러요? 불에 안 타는 거? 불에 안 타는 거 티잉백 뭐라고 그래요? 불에 안 타는 거 불에 안 타는 거 불에 안 타는 거 난연성 아 아 오케이 아 보호 뭐예요? 보호 보호? 네 바호 바호 네 바호 네네 보호 프로텍 프로텍 네네 가죽 장갑 뭐예요? 가죽 장갑 이거 네 티잉백 뭐라고 해요? 가죽 장갑 강타이 강타이 자 아 장 장갑 강타이 예 장갑 장타이 아 수종 가죽 장갑 강타이 강타이 자 강타이 자 그럼 가죽이 자예요? 네네 자 가죽 장타이 자 가죽 장갑 아 아 그러면 앞치마가 아웃풍? 아 앞치마 아웃풍 앞치마? 아니요 탑제 어? 바호제? 탑 탑? 네 아 탑 그러면 아웃풍이 여기 여기 아 아 음 음 이거 이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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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는 거 네네 아 오케이 재킷? 재킷? 뭐예요? 아웃꽉 아웃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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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킷? 아웃꽉? 네 아웃꽉? 아웃꽉? 네 아웃꽉? 네 아웃꽉? 아웃꽉? 네 아웃꽉? 항공 추가적인 보호베? 네네 자 그러면 보호복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옷 있어요 옷 보호복 장풋 장풋 바오 장풋 바오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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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풋 뜻이 뭐죠? 장풋 장풋 예 한국말을 알아요? 장풋 복 복 옷 네 옷 장비 옷 네 장비 옷 네 아 그러면 아 장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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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말을 알아요? 장풋 복 복 옷 네 장비 옷 네 장풋 한국말을 알아요? 장풋 장풋 한국 한국 장풋 장풋 한국 장풋 옷 옷 복 예예 옷 복 네 도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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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업을 시 Seal 3 형맞이 수업을 시 İş 네. 이해는 했죠? 무슨 이야긴지. 보태휴? 네. 자 그러면 안전경이라는게 안경 할 때 그 경이에요. 안경 알죠? 안경. 안이 맥이란 뜻이에요. 눈. 안경. 그래서 안전은 안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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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전경. 안전경. 강한 빛과 자외선 방사선으로부터 눈을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쉐이드의 용접 헬멧을 착용합니다. 헬멧을 올렸을 때 안전 안경을 착용합니다. 읽어주세요. 안전경. 강한 빛과 자외선 방사선으로부터 눈을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쉐이드의 용접 헬멧을 착용합니다. 안전경은 착용합니다. 헬멧은 올 레슨 때는 안전 안경은 착용합니다. 네네. 저 지금 보면 강한 빛? 잠깐만요. 먼저. 자외선 방사선 뭐예요? 자외선 방사선. 이거 빛. 빛. 방사선. 자외선 방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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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사 confian Official If he could have sign on the,"라지". redakee Ikumbe righte? hem persek. heyyu shangbe it. heybeh. what? ma tyutuchung oi there too nôi. 이거 뜻 뭐예요? 티아튜 노이. 아마 이거 티아튜 노이 같은데, 티아튜 노이. 티아튜 노이. 이거 무슨 뜻인지 알아요? 티아튜 노이. 한국말로. 이거 자외선 방사선 아닌가? 자외선 티아튜 노이. 아 티아튜 노이, 오케이. 방사선. 그리고 이거 빛, 빛. 이거 상 빛이에요? 상? 상? 응. 빛. 빛. 빛, 빛. 네. 아침 할 때 상, 빛. 그니까 안 상 거 보이. 맥. 보호베. 맥. 이거 눈 보호. 맥. 눈이죠.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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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 눈을 마오베. 마오베가 보호. 네. 내 마오베 하면 보호하기 위해서. 이거 투가, 내가, 내가, 뭐, 뭐 하기 위해서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네. 목적, 목적. 내 마오베 맞고이. 항상, 그, 뭐, 뭐로부터 고이. 네. 호흡. 호흡. 호흡 뜻은, 맞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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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응응. 아 오케이. 아 이거, 용접 헬멧 티엥백 뭐라고 해요? 네네. 이거. 용접 헬멧. 알아요. 티엥백 뭐라고 해요? 아, 무바오 호. 무바오 호. 아 이거, 이거. 무바오 호. 무호이나 무한. 무바오 호. 용접 헬멧. 네. 무바오 호. 오케이. 무바오 호. 무바오 호. 무바오 호. 무바오. 오케이. 무바오. 무바오. 힘. 무바오 한. 무바오 한. 오케이. 오토바이 탔 때 무바오. 아, 헬멧. 네. 무바오. 네. 오케이. 그 수준 킹바오 할 때, 헬멧 올렸을 때 안전 안경을 착용합니다. 이거 안전 안경 뭐예요? 안전 안경? 킹바오 호. 킹바오 호. 호 호. 킹바오 호. 네네. 수준 킹바오 호. 이거? 네네. 맞아요. 아, 수준 킹바오 호. 보이면 제 벤기 무하바오 호 덕 낭렌. 낭렌. 네. 낭렌은 올렸. 올린다 이렇게? 네네. 올렸을 때 이렇게. 오케이. 낭렌. 네. 호 호. 랑렌. 키, 무바오 호. 내렸을 때. 아, 수. 아, 오케이. 그니까 키가 뭐뭐 했을 때죠? 웬. 키, 뭐뭐 했을 때. 아, 순때. 뇌. 무하바오 호. 헬멧을 넵 낭렌. 올렸을 때. 네네. 맞아요. 예. 안전 안경을 착용합니다. 수준 킹바오 호. 보이면 제 벤기. 오케이, 오케이.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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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멍게실 때. 키 나오. 키 나오. 네네. 맞아요. 키. 아, 또이. 다쌈티비. 오케이. 자, 호흡도 해볼게요. 잠깐만요. 조금 밑에. 키가 해주세요. 왔네. 호흡. 마호벨 중 호. 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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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합. 호합이 호흡이죠? 이 두 개 같이 할게요 여기까지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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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읽어볼까요? transferred 여기서 먹어見て 이 두 개까지는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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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를 Municipal 예상 그 기자의 연결시오 요거 읽어볼게요 내가. 연기와 가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용접호흡 보호구를 착용합니다. 작업 공간에서 적절한 흥기를 유지합니다. 읽어줄래요? 연기와 가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용접호흡 보호구를 착용합니다. 작업 공간에서 적절한 흥기를 유지합니다. 잘했어요. 잠깐만요. 이따가 귀보호 읽을 때 쓰고. 잠깐만요. 먼저 이거 한번 리뷰하고. 호흡보호. 지금 호흡보호. 보호에 정호합. 호흡 뜻 알죠? 숨쉬는 거. 네. 네. 호흡보호. 호흡보호. 연기가 뭐예요? 태행백. 연기. 연기. 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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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요. 아니요. 호흡. 다음. 이거. 호흡. 네. 호흡. 호흡.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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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모. 담배 피우면 연기 있어. 네. 호흡. 그 다음에 가스. 가스. 기. 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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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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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on 배. 각자. 봐배. 나. 준비pra. 공학. 빠우. 공학. 네. 어. 네. 누. 가 Maritaki. 누. 뇨. okay. 착용하는 거예요? 착용. 착용하는거에요? 착용.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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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쓰는거. 용접. 이거 쓰는거. 마스크. 방독면 같은 비슷한거. 마스크처럼. 착용하다. 자국공간에서 적절한 환기를 유지해야한다. 환기 알아요? 환기? 지금 여기 보면 중이 한국어에서는 이거에요. 에서에서. 그러니까 자국공간은 공지안 람백 맞죠? 작업공간. 네네 맞아요. 그래서 환기가 뭘까요? 환기? 통허이. 통허이? 이거? 네네. 아 이거 통허이? 아 오케이 오케이 통허이. 환기 뭐냐면 이거 문 열어놓는거에요. 창문. 문 열어. 공기 왔다갔다 하게. 문 열면. 네. 예를 들어 문 닫혀있으면 공기 안돌아요. 가스 나오면 가스 여기있어. 근데 문 열어면. 네. 가스 들어와. 연기. 네. 연기 지나가. 가스 나가. 네. 이해했어요? 네. 오케이 오케이. 해서 유지합니다. 보고 해통. 자 그러면 이번에는 바우 배탈. 피. 피 보호. 귀 귀. 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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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태양배 먼저 할까요? bảo vệ tai sử dụng bảo vệ tai như tai nghe hoặc nút tai trong môi trường có âm thanh cao từ thiết bị 암 bảo vệ tai sử dụng bảo vệ tai như tai nghe hoặc như tai trong môi trường có âm thanh cao tuyết bị 암 OK 귀보호 용접 장비로 인한 고음량 환경에서는 귀마개나 귀마개를 합니다. 귀마개를 사용합니다 귀마개 이거 귀마개 귀보호 읽어주세요 귀보호 귀마개 귀마개 귀보호 네 귀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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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접 장비로 인한 고음 랑 환경에서는 귀마개를 귀마케나 귀마케를 촬영합니다 네네네 그럼 한번 내용 볼게요 일단은 귀가 따이죠 따위 귀 따위 네 아 보호는 마음이고 자 그러면 고음량 뭘까요 고음량 뭐 뭔 고음량 뭔지 알아요 고가 높다는 뜻이에요 높다 고 고 고 음량 음량은 소리 소리 뭔지 알죠 쨍 쨍 소리 시끄러운 소리 으아악 소리 시끄러운 소리 고음량 시끄러운 소리 고음 고음 저음 낮은 소리 고음 높은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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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끄러운 소리 소리 네 고 고음 이거 TNNNNNNNNNNNNN co음 양 qng opin ba wow 가 높다에요 음탄 런? 음탄 런? 음탄 가오? 큰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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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탄 가오? 음탄 런? 음탄 런? 음탄 런? 비밀은 뭘까요? 이렇게 뉴 따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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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 따이네 이거 이거 네 네 이거 하나 이거 이게 아마 휴마 게가 이게 번역이 좀 잘못된 것 같은데 뉴타인에 이거하고 요거 요거 이렇게 작은거 네 두가지 이게 한국말 뜻 알아요? 나 나이나 버스나 버스나 텍스 이게 나 라는 뜻 뭐냐면 이런 말 들어봤어요 또는 이거 알아요? 또는 네네 맞죠 이거 같은 뜻이에요 나 또는 마가 그리고 그리고 이런 뜻이고 지금 3분 남았어요 3분 이거 줌이 40분밖에 못해 그러니까 우리 공부할 때 한 40분 이렇게 하는데 오케이 요거는 오늘은 요거 나중에 한번 더 녹음한거 보고 한번 나중에 시간 날 때 공부하고 내일 공부하면 될 것 같고 네 또 공부하고 싶은 내용 서로 이렇게 해서 같이 공부해요 네 네 오늘은 벌써 11시 14분이니까 피곤하죠 네 좀 피곤해요 피곤해요 몇 시에 일어나요? 몇 시에 일어나요? 몇 시에 일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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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요 네 네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피곤하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네 내일 또 공부해요 네 잘 자요 네 네 네 내일 또 공부해요 네 감사합니다.